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65개 국가에 대한 번영지수 플라스펠리티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종합순위가 몇 년 전에 26위에서 29위까지 3등급 내려갔는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 공적기관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낮았죠. 사법부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57위 군이 155위 정당 이런 것도 말할 게 없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국가의 어떤 특별한 그런 환경이나 사정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소셜캡탈 사회신뢰자산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이제 한국의 종합순위가 29위인데 107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체감하고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공적 영역의 경쟁력의 바닥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어가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는 어떤 선택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비리의 연료가 됐는데 국회나 아니면 정당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결사항전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선거 데이터를 보거나 선거관리 과정을 보게 되면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도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연구소에 몸을 담고 있고 과거에 이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같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나라에 좀 순수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좀 잘 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한 30년 지난 지금 보면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후퇴한 것 같아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우러스 한 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사건을 조금 다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딴 사람 이야기가 한 게 아니고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 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돌아가신 전영기십니까 속속들이 많이 알겠죠 이런 부분을 뉴스에 남겼네요 지금 이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6시간 넘게 대기하고 23분을 조문 했으니까 그동안 뭐 죽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조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하고 막역한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선일보 여러분들 조선일보 지금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친명계에 반대되시는 분들은 총선 걱정된다. 총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 만지면 되는데 그 다음 여기는 중앙일보 지금 일면 기사입니다. 7시간 대기 조문한 이재명 5명째 죽음도 검찰의 미친 칼질 때문에 비서실장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 한번 정리하는 그런 겸사겸사 해가지고 전 비서실장의 유서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죠. 왜 내려놔야 되느냐 뭐 결론은 그건 거죠.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당신이 관련된 것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유서에 남긴 모양입니다. 64세네요. 전형수 씨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되신 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유능하고 충직하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났던 그런 분으로 아마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네요. 지금 이 광경은 좋았던 시절입니다. 2018년 이재명 김용과 행사에 참석한 전형수 비서실장 이때가 아마 경기도지사 될 거죠. 유서 내부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6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으니까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크게 지금 수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2월 26일날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변호사하고 함께 오는데 그냥 단독으로 그렇게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처리가 꼼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심성이 많고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복지부동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같은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대 무리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알지 않습니까? 정권이랑 항상 바뀔 수 있고 현직을 갖고 있는 기관장이 떠나고 나면 나중에 결제 라인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걸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손을 참 안 대죠. 안 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것은 없습니다. 검찰의 강압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영상 녹화를 했으니까 공무원 출신이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이에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전형수 씨가 아주 잘 나갈 때 59년생이네요. 전남 강진 출신이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도 성남시 태평일동에서 공직해서 동사무소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람이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 푸른 도시사업소장, 행정기획국장, 수정국청장을 지내가지고 성남시에서는 내부에 성진한 상급 부의사관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때입니다. 2017년 9월 1일자 성남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행정기획국장 직책을 행정기획조정실장 부의사관으로 개편해서 수정구청장을 지낸 전형수 행정국장을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성진발령했다. 이때 인사권자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신문화입니다. 공무원 출신들이니까 무리한 일을 잘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만나보면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한 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상당히 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참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네요. 이제 유서가 지금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일보 취재는 조금 다릅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게 되면 6쪽 분량의 미니노트에 이재명 대표와 가족, 친구, 동료들을 향한 문구가 남겨져 있는데 이 가운데 1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겨 있다. 제가 확인한 바가 없지만 동아일보가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또 파헤치는 데는 동아일보가 취재를 잘하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인이라는 것은 이재명 씨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이런 내용을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가장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법한 그 사람이 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